오늘 두 번째 소식 또 이어서 보내십시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악산의 마지막 지계꾼 임기종 씨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. 임 씨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.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마지막 지계꾼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청원인은 방송에서 임 씨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짐을 지계에 얹어서 산 위로 배달한다는 놀라운 얘기를 접했지만 더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배달하고 받는 돈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. 앞서 임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2시간 걸리는 흔들바위까지 2만 원, 1시간 반 걸리는 비룡폭폭까지 6천 원, 6시간이 걸리는 대청봉까지 2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. 무거운 짐을 들고 왕복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길을 오가야 하는 중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받는 임금이 결코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이러한 환경에서도 임 씨는 돈을 모아서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해당 청원은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임금을 임 씨가 정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